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미국 방장관이 한미 군사합동 훈련을 현 시점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한미동맹 깨졌으니까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고요 니네 나라는 니네가 지켜라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건 말이죠 한미동맹 깨졌습니다 정말 위급한 시기에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경구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미국의 지금 사실상 첫 방한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국방장관 공식 국방장관은 아니고 지금 장관 대행인데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화시켰죠 그래서 상원에서의 인사청문회만 통과하게 되면 패트릭 세노엔 미 국방장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장관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금은 현재는 대행체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행체제가 좀 기간이 길어요 작년 12월경에 한 두 달 남겨놓고 여러분들 매티스 국방장관 전임 장관이 해임을 당하면서 그 자리를 지금 대행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 세노엔 미 국방장관 대행 지금 한국에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지금 그러니까 정경도 국방장관하고 회동하기 바로 직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고 말이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쇼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식겁하죠 생각은 했지만 실제 미국의 국방장관 입으로 직접 듣게 되니까 이건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는데 현 시점에서 한미연합훈련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한 이 발언인데요 이 한미연합훈련이 상징하는 바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예를 들자면 전시작전권과 함께 한미연합훈련 여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과도할 정도로 반응했던 것이 북한이거든요 김정은 체제에서 이 한미연합훈련 이 문제를 항상 거론했거든요 그런데 급기야 국방장관인 미국의 국방장관이 이 불필요성을 얘기하게 되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반대급부적으로 지금 현 청와대 문재인 좌파정국에서는 내심 흐뭇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가뜩이나 지금 남북관계가 교착상태다 뭔가 김정은이 청와대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던 차에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이런 발언을 해주니까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지만 반대로 청와대 문재인 정권은 내심 내심 뭔가 자기들 뜻대로 되는 거 아닌가 더 나아가서 말이죠 UFG 그러니까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이걸 한미연합훈련의 3대 훈련 중에 하나인데 이 UFG 훈련이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에 대신한다고 하지만 그 규모나 성격은 말이죠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위기관리연습, 위기관리연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국방장관이 논의하겠다 그런데 이게 단순 논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 이 정권에서는 전환이라고 표현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전시작전권 환수입니다 이 전시작전권 환수의 이번 이러한 위기관리연습이 중요한 한국군의 군사능력을 평가하는 연습이다 이렇게 지금 그 성격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또 하나의 국방장관 미국의 국방장관이 또 거론한 것이 또 하나 변수로 그러니까 매우 심각할 수 있는 발언들이 심각한 발언들이 이렇게 여러 차례 나오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군사작전권 전시작전권 환수 그리고 함께 한미연합훈련 폐지 이렇게 되면 한미관계는 끝난 거 아닙니까? 군사분문에서 한미군사동맹, 군사광화, 공조 시스템은 군사적으로 붕괴됐다 이제는 더 이상 논의할 그러한 가치가 없다 할 정도로 말이죠 이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것은 곧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약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이 폐지되면 그만큼 북한의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 이것이 전면적으로 다 붕괴되는 사라지는 이러한 모습을 연출하게 되죠 이거는 매우 심각한 겁니다 지금 북한을 상대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비대칭 전략무기라는 것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이라는 것이 미국이 존재하지 않는 한 남과 북의 전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먹힌 거죠 그렇죠 북한한테 내주는 겁니다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한미연합훈련을 상징적으로 방어체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없어지고 또 심각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까지 거론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입장에서 심각한 거죠 아주 심각한 거죠 전시작전권 관련해서는 사실 양국의 대통령이 공의 합의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령관 부사령관이 있으면 사실 미국이 장비가 훨씬 우세하니까 사령관으로 있고 또 우리는 지상군이 여기에 아주 익숙하니까 부사령관으로 있고 그래서 미국의 공군역 우리의 지상 그다음에 해군역 이렇게 해서 협조적으로 하는데 이걸 누가 결정하냐 미국의 트럼프 문재인 양국의 대통령이 전화를 통해서 결정을 짓니다 공격할 거냐 말 거냐 나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하자 이렇게 서로 엇갈리면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맞춰놓은 다음에 그걸 똑같이 사령관에게 내리는 거고 또 그걸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아주 조율해서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건데 이 좌파 새끼들은 사령관이 미국이니까 이거 미국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병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한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 국민들을 선전선동하는 거죠 주권국가인데 왜 우리 주권을 미국한테 주냐 이런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듣기에는 말이죠 잘 모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러네 대한민국 독립국가고 주권이 있는데 왜 남의 나라에게 군사 지휘권을 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비대칭 전략 무기라는 것이 부재한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말이죠 대량 살상 무기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전략적으로 지금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고 주한미군에 의해서 우리 지금 말씀하신 연합군이 함께 군사훈련이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전시작전권 환수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한미연합훈련 중단해버리고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북한이죠 북한이 당연히 여러분들 왜냐하면 북한에서 보는 우리 한국군 한국의 병력, 무기체제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해군역, 공군역, 지상도 아주 빵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사령관이 돼서 전시작전권을 이행한다 미국 앞에 서세요 우리 뒤에 갈게요 그러면 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죠 무기체계를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왜냐하면 최첨단 무기를요 미국이 보유하고 한국전쟁이 나면 사용은 하지만 그거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체계가... 그건 군사기밀 아니에요? 그럼요 아주 일극기밀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율하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지상군을 최대한 투입해서 몸으로 막아야죠 그리고 해군역, 공군역,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북한을 격파하는 그런 작전이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동두천에서 근무했는데 그 당시에 미군과 우리 군, 이 격차가 말이죠 게임이 안 돼요 그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게임이 안 돼요 맞습니다 우리는 산에 물을 기고 올라가서 먹어야 되는데 걔네는... 공수해서 먹죠 공수해서 먹죠 맞아요 그 당시는 한참 지난 시절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도 그 수준은 그대로 그때도 엄청난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게 무슨 자존심 싸움도 아니고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인데 그럼요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다른 소리를 낼 필요가 없고 지금 다만 청와대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여러분들 5월 4일, 9일 양일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거 이 미사일 시험 도발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요 약 한 달 만에 이제 분석이 끝납니다 이 분석이 끝났는데 그때 발사체라고 끝까지 고집했던 청와대의 발언 그리고 그 예아에 있는 국방부 한국의 국방부는요 발사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이번에 급기야 말이죠 한 달 만에 분석이 끝났대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단거리 미사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외신을 보면요 서방세계는 바로 그 이튿날 탄도미사일이다 다만 거리가 짧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이 국방부는요 지금 분석을 한 달 무려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 났는데 미사일을 한 달 만에 분석하면 이미 사람 다 죽고 났어요 그렇죠 나라는 다 뺏겼어요 네 나라 다 뺏긴 다음에 그 미사일이 뭐에 뺏겼는지를 분석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방부는 지금도 탄도미사일이라는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 탄도미사일 용어를 쓰는 순간 이거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유엔 제재 위반이 됩니다 장거리든 단거리든 간에 탄도미사일은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유엔 제재 안에 딱 있어요 대북 관련 그러니까 이게 유엔 제재 위반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대한민국 청와대 다시 말해서 문재인은 말이죠 북쪽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이라는 얘기를 감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엄연히 5월 4일과 9일 날 있었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유엔 제재 위반 아니냐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일본은 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김정은은 지금 딴청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과 미국이나 또 다른 서방세계처럼 문재인이 만약에 탄도미사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문재인은 박살 나는 겁니다 김정은이 감히 다른 나라는 그렇게 얘기해도 대한민국 특히나 청와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김정은 입장에서 대노합니다 한마디로 감히 어디다가 니들이 우리가 한 것을 딴지를 거냐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입니다 오늘은 지금 패트리스엔 미 국방장관 대행이 방한을 했죠 방한을 했는데 사실 8개월 만에 한미일 국방장관이 만나게 됩니다 이 긴박한 한반도 분위기 속에서 8개월 만에 만난 거예요 정말 매일 소통에도 모자랄 판인데 군사적으로나 여러 문제에서 말이죠 비핵화 관련해서도 그렇고 8개월 만에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회동을 합니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러한 국방부의 태도와 반대급적으로 한미일이라고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요 지금 미국의 말이죠 이 샹그릴미 국방장관 대행이 지금 발언한 얘기가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3자 국방회담에서 지금 3자 국방협력이 최근 들어와서 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한미일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 최근 새로운 도전 이게 뭐냐면 붕괴됐다 깨졌다 갈라섰다 한미일 공조는 지금 무너졌다 이러한 얘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러한 징후가 보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미국의 패트리세레인 국방장관이 거론한 겁니다 또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 다케시방 이상이 한 얘기가 이 시점에서 지금의 시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이 굉장히 답보 상태다 지인척되지 않는다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고 있다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 말이 비핵화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끔찍도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가 지난달에 있었던 두 번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청와대하고 달라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안보리 결의에 명확하게 위반한다 일본은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는 한 달 만에 발표한 것이 이제 발사체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발언하는 이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한미일, 말만 한미일이고 한국은 빠진 거고요 미일은 얼마 전에 우리 신한수가 발표했지만 아베하고 트럼프의 삼박살 일정 보세요 얼마나 돈독해요 그러니까요 골프치고 여행하고 밥 먹고 웃고 떠들고 맞습니다 대한민국 2분 문제는 2분 안녕하세요 빨리 가 이거잖아 2분 한미일 공조라는 얘기는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 대행이 한 얘기대로 지금 한미일 공조라는 건 사실 깨진 거나 다름없고 그리고 빈틈이 여실히 드러나고 그 문제의 주체는 한국이다 한국이 말이죠 여러분들 보면 대북 관련 유엔 제재 위반 이런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는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에 와서는 또 한다는 얘기가 한미연합훈련 불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이죠 홍준표 대표 유시민 오늘 저녁 10시에 방송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찍었지만 오전에 찍었지만 10시에 녹화방송을 하는데 신의 한 수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 녹화방송을 위해서 10시 방송 오늘은 양고하는 거죠 절방합니다 왜냐하면 홍카콜라 들어가서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응원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시민이 2만 명 가는데 홍카콜라 1만 명 가면 좀 섭섭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파들은 서로 돕고 나눠야 됩니다 신의 한 수가 그래서 여러분들 10시에는 홍카콜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 수가 정말 이거야말로 대승적 차원이죠 여러분들 10시 뉴스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신의 한 수의 간판 10시 뉴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가지만 이번은 상황이 좀 다르니까 신의 한 수의 대표가 깊이 고민하다 이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10시 방송에 홍카콜라 라고 하는 TV 홍카콜라와 알릴레오와의 맞장토론이라고 하는 대토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응원을 많이 보내달라 그러니까요 홍준표 대표께서는 뭐 담론이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좌우파의 공식적인 채널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을 또 한번 뭔가 한번 응집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의적인 생각으로 지금 응해셨는데 제가 볼 때 이 촉세 유시민이라고 하는 분 이 홍반장과의 대결에서 만만치 않아요 뭐가 만만치 않냐면 이 팩트를 가지고 이 담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치고 마시지만 지금 뭐 민주당이나 유시민 쪽이나 녹록치가 않아요 뭐 조카 문제도 있죠 심재철 위원회에서 과거 운동권 시절에 학생 운동 시절에 있었던 그 동료들에 대해서 배신 행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폭로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로 녹록치 않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날짜를 노무현 10주기 끝나자마자 탁 잡은 걸 봐서는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막말 프레임 이걸 가지고 아마 공격할 거예요 강효상 그리고 정용기 요 근래에는 민경우 이라는 이분들이 본질을 왜곡하고 말이죠 오로지 이 사람들이 한 얘기 그 워딩 하나만 해서 막말이다 이런 프레임을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씌워가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정용기 정책위장이 뭘 틀린 말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도자급으로 봤을 때 김정은은 문재인은 무조건 자기 측근이면 면접을 주지만 김정은은 오히려 자기 동생이라든가 채 측근 김영철에 대해서도 단절을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도자 순순히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지도자로서 본다면 오히려 문재인보다 김정은이 난점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앞뒤 꼴이 다 자르고요 그러니까요 문재인보다 김정은이 낫다 이것만 쓰는 거예요 언론이 그럼 누가 봐도 낫다고 표현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정은이 이렇게 숙청을 하니까 말씀한 대로 문재인도 좀 측근이라도 그렇죠 제대로 정리해라 이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지랄 연병을 따는 새끼들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발언이 나왔을 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일부는 아 하면서 또 기사거리 만들어줬네 그러는데 아니 어려울 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발언이 나오면 같이 싸워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붐업이 되고 국민들이 알아가는 거지 자유한국당 위축되니까 말이죠 국민들도 위축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 그런 보도 나갔을 때 함께 싸워주고 이건 100점 100승하는 싸움이에요 이건 절대적으로 말실수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지적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싸워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비하했다든가 여성을 폄하했다든가 이거 이해찬 말은 하냐 다 이런 것들 민주당에서 막 나왔는데 언론들이 막말이라고 그래요 그냥 다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까지 싸잡아서 같이 공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까지 홍준표 대표가 있을 때 홍준표 막말 이거를 아주 프레임을 딱 씌워버렸어요 홍준표 대표가 지금 당대표를 사임하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홍준표만 없어지면 마치 막말 논란이 없을 것 같이 생각했던 한국당의 의원들 지금 아무 소리는 못해요 입을 못 열 지금 신 대표가 지적한 거나 마찬가지 저 사람들은요 누가 됐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한국당을 공격하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에요 홍준표 없는데도 지금 다 막말이래 그러면 113명 지금 이 의원이 지금 이제 의원직을 상실해서 113명인데 이 113명 다 막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국당 의원들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지적하지 말고 그냥 고개만 끄떡끄떡 거려라 여러분들 그게 진정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입니까? 이런 프레임을 지금 씌워가서 한국당 의원님들이 뭔 얘기만 하면 막말이다 막말이다 이런 거를 또 틈타갖고 이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이 촉새 유시민이 분명히 이 두 분의 담론 이 토론회에서 말이죠 자기가 어떤 의제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가려고 아마 그러한 잔깨를 부릴 거예요 틀림없어요 보세요 녹박 나오면 한번 보세요 그렇지만 홍준표 대표님이 꼭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권 그리고 지금 유시민이 뭡니까?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에요 그러면 과거 노무현을 대신해서 해야 할 말 우리 국민들한테 이실직구할 말이 많아요 현재 문재인 알릴레오 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유시민이 분명히 그랬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가짜뉴스 등등이 등장하면서 나는 문재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다 라고 한 거 만든 게 알릴레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홍 대표께서 말이죠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 우리 국민이 절대 잊지 못할 대형사건 초권력형 범죄 대국민 사기극 노무현 때는 바다 이야기 이거 핵심적으로 말이죠 한명숙 국무총리 그리고 노무현이 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었습니다 라고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다음 말을 국민들 앞에 섞어 대제해야 할 책임 의무가 있어요 누가 유시민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권을 지킨다고 하는 유시민은요 현재 지금 대국민 사기극 김병수 드루킹 경공모의 여론조작질에 대해서도 분명히 홍준표 대표가 이참에 또 다른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시민 자기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언제 그러더라고요 정치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제 머리 제가 못 깎습니다 그럼 뭐예요 안 한단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께서 이번 기회에 꼭 좀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속상했던 과거의 바다 이야기와 현재의 여론조작에 대해서도 한번 좀 유시민의 입으로 촉세 유시민 씨의 입으로 그 말 잘하는 입으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10시입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10시 홍박콜라 여러분들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10시 방송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체를 하니까요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힘을 좀 몰아줘야 돼요 그래서 홍박콜라 TV가 유시민 이 촉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런 날 말이죠 또 방송 툴고 하는 사람들 분탕이에요 그런 게 미워도 또 좀 껄끄러워도 힘을 모아주는 게 바로 애국 세력들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쟤는 뭐 해서 한대 쟤는 이래서 한대 하면서 쟤는 뭐 탄핵의 주범이고 쟤는 재수 없어서 싫고 이따위 방송하는 것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힘을 모아줍시다 오늘 10시 홍박콜라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일 오전 9시 환경구의 시사창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구의 시사창고 여러분들 빨리 신만 갈 수 있게 힘을 더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10시 여러분들 많은 시청 함께 홍박콜라에서 같이 10시에 홍박콜라에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10시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유시민보다는 많이 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유시민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게 구독자 또 추천 조회수 이런 게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0시 홍박콜라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신혜안수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